길어진 꼬마의 그림자 산천수전 다급한 아랍 아버지가 할머니께 혼나고 있네 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셨네 부둠아 고양이 지금만 쳐다보네 그 옆에 강아지도 함께 오늘은 흐린 날일까 조금은 비가 새 듯해 이젠 어머니가 오실 시간인데 배제한 내 동생 그림자 까지도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려 배고픈 강아지 대문만 바라보네 산천수전 다급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 단단히도 화가 나셨네 하얀 지붕 꽃다기 위에 걸쳐져 있네 내 옆에 막둥이 눈치가 형편없네 그 옆에 강아지 그 옆에 강아지 오늘은 흐린 날일까 그 옆에 강아지 그 옆에 강아지 어떻게 흐린 날일까 일요일 날 감사합니다.